태풍의 규모는 약화됐지만 서해상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에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상청은 지난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다며 산사태와 낙석 등의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8도, 세종 29도, 아산 30도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